반드시 살아남아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인군하라 대백을 그리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야 머리를 조아려 당나라를 끌어들이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왕자 의자를 태자로 책봉했으므로 흔히 마실 나의 피가 섞인 왕자를 태자로 받들고자 하겠어 황구폐야를 죽여라 그렇게 황구가 되고 싶습니까 의자님 하겠니? 의자 마셔 죽일 것이냐 의자와 공통ели 의자 condol과 소요 의자